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연수동 신연수지구에 있는 매매가 12억 18가구의 원룸주택건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원룸주택가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에 있는 4층 원룸건물이 매매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SI로-2번지 신연수지구 주택지에 위치하구요. 10미터 도로에 접한 정남향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네요. 대지 104평, 건축면적 62평, 연면적 166평으로 11년 준공입니다. 원룸 16개, 투베이 1개, 스리룸 1개로 총 18가구의 구조이구요. 현재 총보증금 2억 8백만원에 월 466만원의 차임이 발생되네요. 현재 수익률 6%인 본 원룸건물이 매매가는 12억입니다. 앞에 보시는 필로티구주의 지상 4층 건물 노블하우스가 오늘이 소개물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은 주차장이고 2, 3, 4층에 주택이 있네요. 여기는 충주시 연수동 1415-2번지 신연수지구 주택지이구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원룸 상가주택 빌딩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 방향 도보 5분 거리에 연수초교와 연수동 사무수가 위치합니다. 신연수지구는 웬만한 전선들이 다 지중화되어 있어 거리가 깔끔하죠. 이쪽 방향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 이내에 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편의시설들은 다 모여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원룸 주택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60%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구요. 보시는 것처럼 10미터 소방도로에 정남향으로 접해 있네요. 이 건물은 대지 104평, 건축면적 62평, 연면적 166평으로 2011년 철건조로 준공이 되었구요. 지금 1층 주차장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신데 옥래자주식 7대와 옥래자주식 6대의 주차가 가능하네요. 토지 바깥으로 둘러쳐진 푸른색 철제 펜스가 보이실 텐데요. 당연히 펜스가 대지의 경계가 되겠죠. 이 원룸 주택 빌딩은 원룸 16개, 1.5룸 1개, 3룸 1개로 총 18가구이고 건축물대장과 일치합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볼게요. 승용승강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탑을 냈더니 잽싸게 다쳐서 삐친 마음에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계단 옆으로 비품 창고실이 보이네요. 그리고 한가지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요즘 충주시내 원룸들이 봉실이 없답니다. 이쪽 신현수지구는 특히 더 봉실이 없고요. 이 노물하우스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주택의 내부를 단 한개도 촬영을 못했다는 점 양해받을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2층의 복도겠죠. 2층에는 원룸 7개가 있고요. 7개 중 2개는 전세, 5개는 월세로 되어 있어서 총 보증금 7천만원에 월 158만원의 차임이 발생하네요. 복도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보셨죠? 난방과 취산은 도시가스인 겁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이고요. 2층과 3층은 똑같은 구조로서 원룸 7개로 되어 있는데요. 7개 중 3개는 전세, 4개는 월세로 되어 있어서 총 보증금 1억 1,500만원에 월 128만원의 차임이 발생하네요. 원룸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입할 때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세를 여러 가구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금 여력이 있을 경우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 주께서 재력이 땅땅하고 인덕이 빵빵하시면 적정 금액의 전세로 없는 분이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하죠. 4층이고요. 4층엔 원룸 2개, 1.5룸 1개, 3룸 1개가 있는데요. 4층은 4가구 다 월세로 되어 있어서 총 보증금 2,300만원에 월 180만원의 차임이 발생하네요. 현재 18가구의 총 보증금은 2억 8백만원 월 차임은 466만원이고 1억 7천만원의 융자가 있어서 애매가를 12억으로 할 때 단수 수익률은 6%가 되겠습니다. 사실 원룸의 수익률치고는 6%라는 수익률은 낮다는 거 저도 인정하는데요. 원인은 입주한 세입자가 변동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 보증금과 월세를 현 시세에 맞춰서 인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건물의 수익률로서는 다소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 현 소유주분께는 현 세입자분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4층 위 5층의 내부를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옥상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칠 건데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깊은 감사드린다는 거 다들 아시죠? 감사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주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